수학에 빠진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좀 특별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 현, 중3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수학이 개정될 거예요. 수학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싹 다 개정됩니다. 그죠?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올 겁니다. 수학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다른 과목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텐데 복잡할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딱 이 영상 하나로 개정수학의 모든 걸 정리해 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우리 현, 중3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도 과목이 변화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우리 2024년 현재 중3은 모두 주목하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등급제가 변화됩니다. 엄청난 이슈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현재 1호 개정 그러니까 여러분 중3 말고 그 위에 학년들 있죠? 그 위에 학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쫙 나누려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 1등급을 4% 2등급 11% 3등급은 23% 그러니까 쭉 다 더하는 누적이에요. 3등급은 전체 23%까지인데 여기만 왜 빨간색을 쳤을까? 대학을 조금 잘 가려면 최소 3등급 이상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학을 가려면 일반고 기준입니다. 근데 특목고 자사고 이런 학교는 제외해 일반고 기준으로는 최소 못해도 3등급은 나와야 돼. 당연히 그 이상 나와야 돼요. 내가 조금 이제 편하게 생각하면 좀 유하게 생각하면 3등급 쪽도 같이 나와야 돼서 빨간색을 찐 거예요. 그러니까 뭐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이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내년이 되겠죠? 그때는 이 계정으로 이름이 변화하면서 5등급제가 됩니다. 야, 5등급제가 되면 흔히 생각하는 1등급이 1등급이 아니에요. 10%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 이전의 선배들 같은 경우 1, 2등급을 그냥 합쳐서 1등급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등급은 34%까지예요. 그러니까 전체 34%에서 10%는 1등급 줘버리고 나머지를 이제 2등급 가져가는 건데 아, 되게 애매한 게 2등급까지도 3등급 안에 들긴 하지만 4등급들도 좀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 내신의 등급을 몇 등급 받는 게 좋습니까? 물어보면 2등급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쌤 생각에는 2등급 절반으로 쪼개요. 2등급에서 어디에 2등급이냐가 중요해요. 2등급 초반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나 공부를 좀 어느 이 정도 공부하면은 이 정도 등급을 받으면 잘한 건가라고 싶었을 때는 2등급 반으로 잘랐을 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내 등급이 세팅되어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물론 1등급이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1등급에서도 갈릴 거예요. 그렇죠? 1, 2등급을 합친 등급이니까 여기서 이제 반 뚝 잘라서 1등급의 앞쪽 반 1등급 뒤쪽 1등급이 있겠죠. 그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1등급이 다 같은 그런 1등급의 느낌이 아닙니다. 알겠죠? 5등급제로 좀 변화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어디까지 좀 받는 게 좋을까? 기준 세웁니다. 2등급 반 앞까지는 그래도 꼭 받으시는 게 좋은 대학 갈 때 당연히 유리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교육과정이 변화했어요. 교육과정이 변화. 엄청 큰 변화죠. 아, 완전 바뀌었어요. 현재 1호 계정에서는 여러분 선배들이 배우는 과목이 뭐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로 고등수학을 배웁니다. 상, 하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문제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2학년 때 되면은 조금 학교마다 다른데 일단 수학 1, 수학 2는 기본적으로 배워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같이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기아를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미적 부분 대부분 고3 때 배우게 돼 있어요. 이게 학교마다 달라요. 문과 계열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고3 때 배우기도 했고요. 기아를 고3 때 선택 과목으로 배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진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 재량으로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언제 하는지도 달라졌고요. 심지어 미적분 기아는 선택을 해서 누군가는 기아를 안 하고 누군가는 미적분을 안 본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통합이에요. 짜잔 확실한 건 아닌데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꼭 고2에 들어가진 않을 수도 있어. 고3 때 배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그냥 쓴 거야. 고2 때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같이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을 대비할 때는. 근데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를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뀐 거야? 공통이라는 녀석을 보면 공통이 두 개에서 세 개가 돼버렸어요. 고1에서는 사실 이름만 좀 바뀌었어요. 자세하게 좀 바뀐 내용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확인하고요. 고1은 똑같이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데 공통의 느낌이 바뀐 거죠. 확률과 통계가 추가됐습니다. 즉 이 공통은 뭐냐 내가 지금 칠해놓은 이 상황들 이게 뭐냐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에요. 이전의 선배들은 수능을 공통으로써 수원수2 문의과가 다 욕을 받았다고 그리고 문과는 대충 확률과 통계 느낌 이과는 미적분이나 기아 중에 선택 물론 이과지만 확률과 통계를 보는 선택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과에 대해서 미적분이나 기아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과일지라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싹 다 무너뜨렸어요. 완벽한 공통이에요. 수능은 대게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상적이라고 얘기한 거냐면 얘네들을 고2 때 배우면서 확률과 통계를 같이 배워놓으면 3학년 때는 온전히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지. 3학년 때는 새로 배우는 과목이 과목이 아니라 이미 2학년 때 배운 거를 3학년 때 연습하면서 심화 여기는 선택을 할 거예요. 내신에서는. 수능에는 어차피 안 들어가잖아. 그럼 내신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고교학점재가 이번에 반영이 될 겁니다. 고교학점재가 도입이 되면서 필요하면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고교학점재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다루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수학에 대한 걸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수능에서는 무늬과 통합으로 이 세 과목을 본다는 거. 세계를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런 느낌이겠다. 옛날 옛날에는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공부를 좀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중학교 여름 중학생이 어디까지 공부를 했어? 물어보면 막 나는 중학교인데 미적분도 봤어. 이런 학생들도 있었는데 여기 미적분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미적분이 이 미적분2거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수능이 안 나와.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는 게 좋으냐? 고1의 과정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왜냐하면 배수와 미적분1 그리고 확률과 통계 모두 다 고1 수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실 미적분2는 미적분1을 좀 제대로 해야 넘어갈 수 있는 단계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좀 열심히 해야 여기가 잘 되고 그래야 여기로 넘어오는 건데 이제 얘가 이렇게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수능에서는 그럼 여기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확률과 통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경우의 수 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리고 앞으로는 선생님 생각에는 옛날에는 뒤쪽 과정을 미리 공부했었다면 이제는 고1 과정부터 제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이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데는 더 유리할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내신의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 왜냐? 이게 수능에는 안 들어가지만 내신에는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시 하도록 하죠. 어쨌든 교육과정이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변했다. 수능에서도 보는 과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좀 파악해봅시다. 고1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고1이 수학상과 수학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목차가 딱 3개의 목차였고요. 수학하가 이렇게 목차였어요. 대부분 1학기 2학기였는데 요것도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왜냐? 요 도형의 방정식이 2학기에 걸쳐 있어요. 사실 이렇게 살짝 근데 변화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짜잔! 수학상을 공통수학 1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원래 수학하에 원래 수학하에 있던 경우의 수가 올라옵니다. 1학기 때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짜잔! 행렬! 없었던 목차예요. 근데 옛날에는 배웠던 목차.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어요. 우리 행렬 이거 너무 중요해요.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그리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 행렬은 너무 필수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AI잖아요. AI 프로그래밍 등등 이런 것들 얘네들의 기반이 되는 대학교 과목 중 하나가 선형대수예요. 선형대수학이라고 있어. 선생님도 공부했거든요. 선형대수의 가장 첫 걸음이 뭐냐면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빠졌어. 나 때 있었어. 있다가 쭉 배워오다가 갑자기 삭제했어. 미친 거죠. 그러니까 반발이 심하지 너무 중요한데 이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여러분은 그러니까 행렬을 다시 도입한 겁니다. 근데 쌤이 배울 때 행렬과 지금 행렬의 느낌이 달라요. 무슨 소리냐. 내가 배울 때 행렬은 수능에 나오는 행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되게 많고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지금 이제 개정되는 행렬은 쌤이 배웠던 그 행렬에서 아잇 앞쪽 조금만 배워. 그래서 좀 어렵다고 말하는 역행렬이라는 게 있거든. 그런 것도 안 들어가요. 그냥 여기서는 행렬 깔짝 이렇게 배웁니다. 나는 행렬이야. 이 정도밖에 안 배워요. 그래서 뭐 행렬이 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신에서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어렵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수능에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요. 크게 막 엄청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이제 밑으로 왔어요. 그래서 약간 순서의 변화와 새로운 챕터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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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변한 건 아니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행렬 하나가 그냥 중간에 딱 들어왔다 느낌이지. 순서가 바뀐 거는 뭐 공부하는 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뭐 큰 변화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고2,3의 과목을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교육과정 공통과목이에요. 수학원 수학2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고요. 수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걸 배웠고 수학2에서는 다음과 같은 걸 배웠습니다. 짜잔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사실 적분 쪽에서는 살짝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엄청 큰 변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이름만 바뀌어요. 수학1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수학2 미적분 1 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볼게. 여기서 볼 건 함수, 함수 이것도 함수, 함수, 함수 이건 그냥 함수야. 완전 함수 이것도 함수, 함수 이거는 조금 느낌이 달라.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대수와 미적분 1 이 싸그리 그냥 함수예요. 함수가 어디 나와요? 잠깐 뒤로 돌아가볼까? 고1 때 나와요. 고1 때 나는 고1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방정식과 부등식 경우의 수 함수와 그래프는 무조건 어려운 난이도까지 정복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왜? 방정식과 부등식이요. 그래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경우의 수는 내가 확률과 통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얘는 확률과 통계를 이걸 모르면 아예 시작을 못해서 잠깐 얘가 그래프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얘는 아예 그냥 그래프예요. 근데 2학년 때 배우는 대수와 미적분은 그래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고1 때 배우는 그래프의 아이디어가 고2 때 고3 때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1에 해당하는 함수 부분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여기 부분 무조건 어렵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알겠죠? 그냥 대충대충 보고 넘어갈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2학년 때 진짜 힘들어져요. 그거 하나 참고합니다. 자 그러면 또 과목이 있었죠? 공통에선 수학원 수학2 였는데 그게 이름이 대수미적분으로 바뀌었다는 점 자 그런데 확률과 통계라는 게 있었고요. 미적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름 어떻게 바뀌냐 확률과 통계 그대로 우리의 미적분은 미적분2 얘는 심화수학이죠. 수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확률과 통계는 수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원순열이 삭제됐어요. 사실 원순열이 좀 어렵거든. 이거 문제에서 어렵게 만들면 엄청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원순열이 조금 학생들이 좀 어려웠는데 그거를 뺐습니다. 알겠죠? 통계에서는 모 비율 표본 비율이라는 게 또 나 때는 있었어. 나 쌤이 공부할 땐 쭉 있었다가 중간에 없앴다고 그러다 다시 들어온 거예요. 왜? 요것도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여러분은 요걸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게 이제 통계 파트인데 원래 통계 파트가 쉬워요. 통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계를 진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그래. 하 쌤이 통계 가르치는 거 보면 애들 다 난리 나거든요.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재밌고 도입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라는 점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 되고요. 선생님 확률과 통계도 경우의 수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고1대 경우의 수와 다릅니다. 하지만 고1대 경우의 수 베이스예요. 고1대 경우의 수를 모르면 그냥 못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는 너무 중요하죠. 그럼 고1대 경우의 수 파트를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신 보고 끝 이렇게 가는 마인드라면 큰일 납니다. 진짜 끝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내신에서 공부했던 것들 이상으로 모의고사 준비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미적분2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선택과목이었죠? 근데 이제 심화수학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변화없어요. 양이 엄청 많거든. 양이 엄청 많아. 사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양이 너무 많아. 기하는 양이 좀 적어. 고민을 했었다. 그래도 미적분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너무 양이 많고 수능에서 어떻게 하지? 기하는 양이 적어. 근데 좀 생소한 얘기야.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냥 수능에서 안 보는 걸로 없어졌죠. 이거. 기하. 기하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짧았어.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는 바뀝니다. 2차 곡선 그대로 들어오는데 자 공간도형과 공간좌표를 먼저 배워요. 근데 여기서 외분점이라는 이제 용어가 좀 삭제가 됩니다. 물론 고1에서도 직선에 평면 좌표 보면 외분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외분점 용어 삭제돼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죠. 여러분 선배들이 왜 기하를 선택했었냐. 기하가 이렇게 개정됐을 때 욕먹은 이유 중 하나가 공간벡터라는 게 없어졌어요. 공간벡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기하 기피증이 생겨요. 근데 그 공간벡터라는 게 여기서 빠졌거든. 그러니까 양도 적어지고 할만하다. 그래서 수능에서 선택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와우 공간벡터가 다시 들어옵니다. 와 이거 엄청 어려운 게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들어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사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반가운 소식은 수능에 안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수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에요. 안 해도 되나 이제 고민이라고요. 어찌됐건 잠깐 기하라는 과목에서는 이런 게 새로 들어왔다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질문이 딱 들어오겠죠? 질문은 선생님이 크게 본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신을 5등급제로 한대요. 원래는 9등급제였어요. 그럼 5등급제로 했을 때는 평가하는 게 좀 별로지 않나요? 9등급으로 잘게 쪼개야 이 학생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눈에 잘 보이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성실했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5등급제라면 되게 완화된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평가를 어떻게 하죠? 나 그럼 내신을 보고 그냥 대충 받아서 한 2등급 3등급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 혹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내신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등급 안쪽과 비교해줬죠? 그래서 2등급을 최소 받되 2등급 절반으로 앞쪽을 받아놓는 게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시평가는 이건 이제 학교마다 나오는 게 다르겠지만 대학교마다 반영하는 게 다르겠지만 쌤 생각에는 학교 활동 열심히 해야 돼요. 즉 학생부 종합으로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서 여러분이 그 생활기록부를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교내 활동들이 훨씬 더 강조될 거고요. 학생부 활동이 조금 더 강조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내신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그냥 버린다는 느낌 혹은 대충 이 정도 중간 등급을 받는 거는 당연히 잘 받는 것보다 불리하겠지. 기준 세우는 게 2등급 앞쪽을 받는다. 2등급에서 절반을 자르고 반 그 위쪽으로 들어간다. 알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 신경 써요? 고1이 되시면 고1 때부터 학교 활동 학생부를 어떻게 하면 잘 채워 넣을까? 수행평가 이런 것들 잘 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심화수업 어차피 수능에 안 나옵니다. 쌤 고3 때 나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쌤이 생각할 때는 대학교에서 무조건 요구할 겁니다. 왜냐? 야 이공계 계열은 그래 문과 계열은 사실 상관없어요. 문과 계열이 무슨 심화수업이야. 문과 계열은 수능에 나오는 확률과 통계까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보시면 되는데 이과 계열은 얘들아 미적분은 이과 계열의 모든 기초가 되는 학문이에요. 대학교 1학년 되잖아요? 미적분을 안 배우는 이공계는 없어요. 근데 교수님들 화날 거야. 미적분 안 하고 오면. 왜? 미분하는 그런 방법들 아주 기초적인 계산 방법들은 다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대학교 왔는데 이 자식들이 하나도 몰라 교수님들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대학에 이공계 오려면 너 고3 때 심화수학 선택해서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볼 거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심화수학을 선택해서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는 꼭 보고 와야 돼. 라는 걸 대학교에서 조건으로 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 갈 수 있어요. 아마도 수능으로만 선생님 대학 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또 있을 텐데 수능에서도 내신에 해당하는 걸 볼 확률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심화수학이 있는 미적분을 안 보고 온다는 건 미적분 2를 안 보고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아마도 대학교에서 수능에서만 요구하는 세 과목 그걸로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미적분 2를 3학년 때 선택하면서 공부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공부하는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 고등학교 선배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완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가 절대평가로 이뤄질 확률이 높거든요. 아마 절대평가일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오지 않고 이수하는 정도로만 들어갈 테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들까지는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대학교에서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오는 것을 더 희망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 그럼 나는 이제 수학 공부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을 할 텐데 이거는 답이 하나예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알겠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공통수학 1, 2부터 시작해서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과목들이 쫙 개설이 됩니다. 이미 되고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캐스트를 찍을 텐데 이 정도 실력을 갖춘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 강좌가 적합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내신에 해당하는 것도 싹 다 준비시켜 드릴 거고요. 물론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도 선생님이 다룹니다. 수능 끝까지 선생님이 수능의 커리큘럼을 짜는 건 아니지만 2학년 때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한 개념까지 완성시키도록 책을 구성하고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 선배들이 남겨놓은 선생님 그 수강평들 있죠? 거기 보면 잘 알 거예요. 특히 선생님은 내신에만 포커스를 두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잘 하도록 만들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그 수능에 대한 감각까지 다 기를 수 있도록 가르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따라오기만 하면 충분히 다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은 걱정 말고 나를 믿으세요. 사이비 종교 같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영상들마다 남기는 말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라 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지금 되게 많이 개정이 되고 왜 하필 내가 고등학교 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 아 난 할 수 있을까? 네. 해내지 못할 거라 한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멋집니다. 선생님이랑 함께 하면 이 복잡한 상황에서 충분히 잘 헤쳐나갈 수 있고 그럼 좋은 성적 받으면서 좋은 대학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고1이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내년 고1이겠죠. 우리 고1이 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목표 꿈을 함께 일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구요. 우리 또 다른 테스트 그리고 선생님 강좌 속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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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